187이죠. 어마어마해요. 또. 아니 근데 바보 역할 이런 건 안 들어와요? 선하고 좀 이런 거. 용구 뭐 이런 거 역할 있잖아요. 아니 바보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. 솔직히 얘기해요. 솔직히 바보 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. 같이 죽자고? 사람 겁을 줘요. 이렇게. 바보 역할 같은 거 들어오면 좋죠. 그렇죠. 그런 것도 잘 하시고. 류승용 선배처럼 그런 짠한. 짠한 거 할 줄 알죠. 아 셀레몬 가방 그거 한번 해줘요. 아 셀레몬 가방 우리 아 우리 겁니다. 셀레몬 가방. 똑같은 똑같은. 제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. 이거를. 얼마 전에 했었어요. 우리한테. 아 나 제왕 되게. 날때. 많이 아팠어요. 내 머리 컸어. 이거 한번 해줘요. 셀레몬 가방. 그거 한번 해줘요. 아 이거. 아 셀레몬 가방. 셀레몬. 아. 이거는 약간 맨발의 기봉인데. 예? 아 그래요. 아 좀 대본에 있는 걸로 해주세요. 시켜주세요. 근데 박성웅 씨가 이런 것도 있어요. 굉장히 멋진데 4961님이 조금 무서워하는 거 있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벌레를 좀 기겁하게 무서워한다든지. 실은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. 놀이기구를 못 타요? 네. 진짜로? 네. 뭐 어떤 거? 롤러코스터 이런 거? 다 뭐 바이킹도 그렇고. 바이킹도 왜요? 무섭더라고요. 뭐가?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. 아 진짜. 근데 또 액션씬 찍을 때는 줄 하나 매달고서 떨어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. 근데 바이킹 이런 건 못 타요? 아니 굳이 제가 돈을 내고 제 시간을 할애해서 무서운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어. 번지점프도 그러면은? 아휴. 웬만하면 안 하죠. 촬영이면 하는데. 네. 아 촬영이면 또 해요? 네. 어.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구나.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요. 어. 그러니까. 어.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gunta. 어. 그래. 어.From Environmental Quality or